제가 자취 11년, 부동산 10년 하면서 절대 살면 안 되는 3권!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댓글에다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! 라고 했었던 거 다 통합해가지고 살면 안 되는 TOP3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여기가 우리 PD님 2년 전에 같이 살았던 동네예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언덕 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입니다 이런 언덕들 진짜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가 근데 좋은 게 있어 음식이 싸고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여기가 월세가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때 우리가 살았을 때가 얼마인지 기억나? 그때 PD님이랑 저랑 살았을 때가 보증금 50만원에 관리비, 주차비 다 해가지고 43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진짜 2대 되고 여기가 돈만 보면은 정말 살기 좋아 보증금 한 1000만원에 월세 한 60내잖아? 여기 거의 시그니엘 살 수 있어 진짜로 그런 동네야 근데 여기가 단점이 이 언덕이랑 여기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우리 옛날에 집 있잖아? 저쪽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여기 차 엄청 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사거리 방향으로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어째야 온다 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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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그리고 우리가 차가 온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킥보드 타고 다녔잖아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이제 가져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다 여기는 언제 여기는 언제든 올라와도 힘들어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한 2개 정도가 더 있으니까 더 올라간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트리프 언쇄권 있네요? 어 트리프 언.. 트리프 언쇄권 네 맞아요 겨울에는 여기 내려가기도 힘들었잖아요 저 여기 아 그때 옛날에 저거 차 타고 올라오다가 바퀴 호돌아가가지고 이씨 사고 날 뻔하고 진짜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구독자이시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여기 살았어가지고 촬영한다고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? 알아보니까? 그쵸 여기가 우리 옛날에 살던데 야 에어컨 봐라 여기 한 20년 넘은 거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괜찮아 어 여기가 물가가 엄청 싸가지고 그때 우리 고등어에다가 백반에다가 찌개 조그만한 거 뚝배기에다가 나오는 거 요즘 얼마에요? 그럼 그정도 하려면 그럼 45,000원 넘지 않을까요? 8,000원이면 어디있어 여기는 진짜 싸 그건 진짜 좋아 근데 여기가 워낙에 물가가 싸고 하다보니까 너무 저렴하다보니까 여기가 조금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알지 11시 되면 니랑 나랑 네 뭐라 그랬어 뭘 뭐라 그래요? 그 맨날 소리질러고 그랬잖아 여기서 저쪽 저쪽 집인가? 저쪽 공원 넘어가가지고 아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제가 못 알아드렸어요 그래 11시 11시 말하면 알아야지 그러니까 11시만 되면은 맨날 소리질르던 어 그 미친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장난으로 세권 세권 하다가 10세권이라는 얘기를 했었다 10X들이 존나 많이 살아서 여기서 정말 잠만 자고 살거면은 괜찮은데 생활을 여기서 좀 오래 한다고 하면 난 기출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물가 사고 좋지? 근데 그저 예상가가 없어가지고 한 곳만 다니잖아 우리 맨날 그 8,000원짜리 거기 엄마 밥상 똑같이 시우 어 그렇지 시우가 가지고 조수약 사먹고 그리고 또 여기가 좀 아까 말한 대로 이상한 우통 먹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 방범대가 있어 근데 돌아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보았는데? 아 너는 못 박히지 우리 맨날 일만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그 막 이렇게 어 막 모여가지고 어 이상한 사람들 잡자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이렇게 계시긴 한다 끝이에요 장점이? 너는 장점 뭐 있는데? 너가 월세 내준 거야 두 번째는 여기 딱 한번 돌려보세요 모텔 모텔이 많죠? 네 모텔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역 근처라는 거야 역은 좀 좋은 거 아닌가요? 아 좋은 거죠 음 우리 막 보면은 홍대에서 놀다가 모텔 가주세요 그러면 신촌 가잖아 어? 신촌에 모텔촌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동네 어디든지 모텔촌이 있어요 모텔촌은 근데 다 역 근처야 막 여기서 자다가 바로 이제 지하철 타고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모텔촌이 있는 곳 근처에 살면 안 된다 왜요? 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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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끄럽잖아 왜냐면은 이제 아침에 다른 분들이 이제 배달 같은 거 이제 시켜드시고 이제 오토바이 소리도 많이 들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촬영하는데 차 왔다 갔다 하고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이제 술 취하신 분들도 이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지를 그것도 있는데 이쪽으로 와봐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? 배로 보러 나가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 여기 모텔 근처에 살면 안 되는 이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절대 안 돼 이 모텔촌에서 나오잖아 여기 봐봐봐 여기 자몽 그리고 여기 뒤에 봐봐 최신 시설 대형 룸 완비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지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형님 노래봐? 노래봐? 형님 오피 오피? 이걸 한단 말이지 근처 산다고 쳐봐봐 그러면은 계속 부끼질을 당해야돼 그 사람들은 그냥 보이면은 바로 이제 죽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맛 따시는 거예요? 그게 아니고 퇴근할 때마다 퇴근하면 몇 시야? 집 오면은 뭐 이제 출퇴근 1시간 정도 막 걸리고 막 한다고 하면은 퇴근하면 8시 정도 된단 말이야 그때부터가 딱 아저씨들이 출근할 때란 말이야 퇴근할 때 집 가서 난 좀 쉬고 싶어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봐봐 놀봐 아이차 형님 형님 이 아저씨들이 그냥 조금 따라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저기 저기 다비치 환경 있지 저기까지 따라와 두유씨도 남잔데 저는 뉴욕 다녔을 때 좀 어땠어요? 마지막은 저도 굉장히 찝찝한 동네인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적어주신 거를 제가 통합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집세가 싸서 10년 전에 1년간 사신 용감한 누님이 예전에 여기서 몇 번 칼부린 사고 현장도 보고 압축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타렉스 동거차 카니발 SV 신호등 신호등 근처에서 정차에 있음을 조심해야 하는 동네입니다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쪽 근방은 치안이 뭐 엄청 나쁘고 무섭고 그런 것보다 도로 무질서 길거리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뭐 블라블라블라라 얘기하다가 제 차에 술 처먹고 오줌갈기길래 뛰어가서 뺨 따구 후려친 적은 있네요 신고하면 진짜 휙 사라집니다 차에 오줌만 맞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뺨 따구라도 후려쳐야 그나마 속이라도 조금 풀립니다 근데 이거는 난 내 생각에 이거 좀 주작 같아 이 정도로 용감하다? 이거는 거의 무슨 UFC 어디 운간우랑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심장이 있어야 전사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거짓말 같아 택배 시켜서 문 앞으로 하면 훔쳐감 두 번째 사건 사고 많은 술 취한 빌런들이 시비 털고 다님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각종 양아치들이 담타로 많이 옴 이게 좀 내가 느끼기에도 예전에 00년대 90년대, 00년대들은 이제 이런 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담타로 많이 오잖아요 학생들이나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자 보면 쳐다보고 쫓아가는 뇌쓰레기 개많음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누신들 자려고 누우면 싸우는 소리 깨지는 소리 오지게 남 바닥에 침 담배꽁초 길빵을 필수인 곳 저도 이 동네를 좀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타이슨 알죠? 마이크 타이슨 그 사람이 옛날에 경기장에서 싸우다가 싹친 거야 경험은 한 다섯 명이 붙었어 근데 타이슨한테 가질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네는 무슨 사건이 터지잖아? 경찰들이 와도 그 사람한테 가질 못해 이 동네가 바로 무슨 색깔이 있냐면 중세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